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우입니다. 대만 총통선거 이후 전세계가 중국의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양안의 협력을 위해 힘쓰겠다 온건한 입장도 내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는 중국 특집입니다. 지난 화요일 이철 박사에 이어 오늘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 모시고 현재 상황 다른 시선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월 18일 목요일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대만 총통선거 결과가 불어올 국제정세의 변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중국경제에 대한 전망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 대만 총통선거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에게 선거 결과를 중국 내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부인하고 싶은 인정?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반응은 라이칭더가 득표율이 40%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60%는 반대한 거 아니냐. 그래서 공식 반응은 40% 득표율을 받은 사람은 대만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협상 테이블에서 놀지 못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체면의 목숨 거는 중국 이번에 체면이 많이 깎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체면이라는 것은 중국만 깎인 것이 아니고 우리 언론에서는 대만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을 선택했다. 그러는데 그게 선택한 게 아니라 미국의 비중을 확 낮췄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요? 그렇죠. 그래서 차익원 총통 때는 득표율이 57%였어요. 그래서 진미를 포함 표방한 정당이 57%인데 이번에 40%니까 17%포인트는 떨어진 거죠. 그렇네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국민당이 39% 진중이라고 하는데 39%에서 34%로 5%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래서 둘 다가 사실은 진중, 진미가 다 표를 잃은 거죠. 그래서 재미난 것은 미국의 태도인데 바이든 대통령, 브링컨, 국무사장관 다가 축하한다. 그런데 독립은 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라이칭더 당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보면 미국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형식은 축하 사절단인데 제가 볼 때는 내부적으로는 경고 사절단일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칭더는 차익원도 중국과 대립관계를 유지하는 성향을 했지만 라이칭더는 한술 더 떠서 독립한다. 그래서 독립주의자로 강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라이칭더가 정말로 과도하게 액션을 하는 바람에 중국의 반발 때문에 무력 충돌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선거 앞둔 바이든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타죠. 지금 우러전쟁, 이팔전쟁이 있는데 거기다가 대만하고 중국까지 뭘 벌어진다고 하면 이건 성은 안 봐도 비디오니까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체면에 목숨 건네 이런 말을 하는데 체면이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보복이라는 것은 라이칭더의 길을 꺾어놓는 것. 아마 그걸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중국이 하는 것이 첫 번째 말폭탄 쏘고 두 번째 군사 시위하고 세 번째 경제 제재하고 네 번째 외교적 고립 가져가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이번 선거기간에 썼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중 정서가 세지는 바람에 재미 못 봤죠. 그래서 아마 많은 언론에서는 아마 군사적인 시위를 할 거다는 걸 위협을 할 거라는 걸 많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세 번째 경제적인 아마 군사적인 시위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라이칭더 입지를 더 강화시켜버린 걸까요. 그래서 반중 정서를 더 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먹고 사는 게 보도청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 500여 품목 또 대만은 한 200여 품목이 되는 무한세를 한 것들을 이거를 이제 철폐를 해버리는 아마 그 조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보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기껏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내부에서 요즘 뭔가 억압적인 분위기 또는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분위기가 높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이제 전쟁이 우려되는 수준까지 높아지고 있다라고 진단하는 학자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앞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두 가지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걸 반대로 이용하면 중국이 오히려 대만에게 뭔가 무력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했을 때 더 쉽게 본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은 많이 중국의 대만 공격설에 대해서 작년부터 쏟아지고 있고 맞아요. 또 곧 공격할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 공격설은 100%는 다 미국발입니다. 중국 얘기한 건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중국은 언제 얘기를 하냐면 항상 연두기자회견 행사했을 때마다 통일을 얘기하는데 재밌난 것은 거기에 언제 통일하겠다는 날짜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 예측은 2025년, 2027년 이렇게 날짜가 막히는데 그래서 우리 계약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언제까지 돈 줄래 할 때 날짜가 좋은 계약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남북 통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 정도로 봐야 되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지만 대만 문제는 싸웠다 그러면, 붙었다고 그러면 미국과의 전쟁이 대만과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79년에 대만 관계법이라는 것을 미국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 보면 중국 본토가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했을 때는 원상으로 돌리는 노력을 한다. 이건 왕국하게 써놨지만 직역을 하면 자동 개입 조항이죠. 그래서 중국하고의 대만의 공격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앞으로 15년 내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유는 공격을 하려면 수비하는 놈의 3배 정도 군사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 대비해서 보면 중국이 군사력이 30%에서 50%? 그런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을 한다고 했을 때 군사력이라는 것은 경제력에 비례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경제력이 미국이 한 60, 70%선인데 군사력부터 낮다고 봐야죠. 그럼 적어도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려고 하면 군사력이 미국을 넘어가는 정도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그게 예측시다 말하자면 2030년, 35년, 37년 그러거든요. 중국이 생각하는 미국 초월 시기를 한 2035년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35년 이전에는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말대폰은 쏘지만 날짜 없는 계약서를 자꾸 날릴 거다. 그리고 미국은 왜 25, 26, 27 공격서를 얘기를 하냐면 미국은 두 가지를 얻는 게 있어요. 하나는 우리도 독도 문제가 굉장히 민감해서 일본이 그걸 건드리면 우리 감안했지만 중국도 대만을 핵심 이익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 독도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건드리면 바르르 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공격설이 나오게 되면 대만이 불안하니까 무기를 사요.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는 거죠. 그래서 대만 공격설이 심화되면 미국은 무기를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양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까지 대만의 미국이 판 무기가 한 900억 불 정도 팔았고 이번 바이든 정부도 한 47억 불 정도 무기를 팔았어요. 그래서 무기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대만 총송선거 이후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보면 견제하는 수단은 군사적인 수단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인 제재가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요약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경제적인 제재가 대만을 중심으로 중국이 더 그쪽 노선을 더 강화하거나 유지한다고 했었을 때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글쎄 우리로 봐서는 반도체 하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도체는 따뜻한 나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도 보면 TSMC가 산신령처럼 나라를 구해주는 신령스러운 산이다. 혹 신산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만 얼마 전에 출장 갔다 오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대북이 있고 대중이 있고 대남이 있어요. 타이페이, 타이중, 타이난이 있는데 TSMC가 첨단 공장, 우리 삼성처럼 3나노 이쪽 공장은 타이난에 있어요. 맨 한쪽에. 그런데 그 타이난의 시장이 누구였냐면 바로 지금 이번에 총통 당선된 라이칭더예요. 라이칭더가 당선되고 나서 일성이 TSMC 키우겠다. 그래서 TSMC는 미국으로부터 자기네들이 당당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고 또 중국이 공개해 왔을 때 미국이 자동으로 참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TSMC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파격적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건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에 영향을 주고 파운더리 산업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로 봐서는 조금 라이칭더의 배경 그리고 TSMC라는 회사의 공장의 로케이션, 첨단 공장의 로케이션을 보면 당연히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반도체 때문에 난리인데 그쪽의 지원이 강화된다고 하면 우리로서는 조금 내가 태발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회사들을 봤더니 지난 십수년 동안 중국과의 경제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상호 투자해놓고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도 보고 느낀 점이 대만이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벗어나서는 진짜 쉽지 않은 수준까지 의존도가 높아졌구나라는 걸 많이 인식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번 선거 결과로 양안 간의 관계가 더욱 더 악화되기 시작한다면 중국 내부에 있는 기타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떠세요? 그런 보도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는 관계가 악화돼서 중국이 TSFC 공장을 폭파시키지 않는다면 한국의 반사적 이익은 별로 크지 않다. 그렇게 보시는데 이유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주로 팔고 있는 것은 디렘 메모리 쪽이고 대신 대만은 메모리를 못해요. 그래서 제품이 서로 겹치지 않고 그다음에 만약에 TSMC가 문제가 되면 5nm, 3nm짜리의 첨단 칩에 대해서 엔비디아한테 공급하는 것을 우리한테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문제는 중국으로는 공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4nm의 첨단 칩은 이미 2021년에 대중국 수출은 완전히 금지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제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첨단 제품을 우리가 팔고 있고 우리는 법령 제품의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대중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첨단에 미치는 건 이미 다 막아놨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대만 선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업계가 어떤 반사적 이익을 얻는가 거기에 많이 포커스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를 들어서 파운더리 같은 경우도 TSMC가 우리 삼성의 4배나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경쟁 상대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우리로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메모리 쪽에서의 경기가 턴을 했을 때 거기서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하냐. 지금 이제 맏도체 경기는 2년 반 상승, 1년 반 하락인데 코로나 때문에 약간 늦어지긴 하지만 지금 다시 경기가 턴하는 쪽으로 시작을 해요. 그럴 때 우리로서는 이 경기가 턴하는 것에 어떻게 올라타서 이제 그 사이에 잃었던 걸 다 복구를 하냐는 쪽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우리는 올라가는 것이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가 반사적 이익, 남은 나라 선거에서 반사적 이익은 그냥 남의 떡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떡인 셀콘 사이클의 반등이 어떻게 올라타고 그걸 또 잘 활용을 해서 이 후발업체나 이런 쪽하고 차별을 할 것이냐. 거기다 복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반도체 상황은 이번에 대만 총통선거 결과로 큰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산업 자체의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우리가 상승, 반전을 도모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전망이다. 말씀 주셨는데요. 이 반도체 산업을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질문 드렸던 것은 프로덕트 관점에서 중국 시장에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여쭤봤다면 이제는 고급 인력 유치의 관점에서 여쭤볼게요. 사실 대만의 우수한 파운드리 분야의 고급 인력을 어느 순간인간 우리 삼성이나 중국에서 양쪽에서 경쟁적으로 스카우트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 입장에서는 이제 대만인이 중국 본토에서 중국의 본토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한다든가 이랬다가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매국노 소리 듣기 직전까지 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대만 내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 중에서 가족의 안위라든가 본인들의 어떤 노후라든가 이런 거 걱정하는 많은 인력들이 적지 않게 우리나라에서 스카우트해서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지 이런 건 없을까요? 좋긴 한데요. 우리나라 반도체 인력이 대만보다는 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였는데 오히려 대만 엔지니어들 같은 경우는 1순위의 선택은 미국이다. 그래서 TSMC가 450억 굴들에서 공장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 미국 엔지니어들을 갖고 와서 해봤더니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밤 12시에 기계가 고장이 났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만이나 우리 한국 같으면 전화하면 바로 바로죠. 그런데 미국 엔지니어들은 전화 받으면 알았어 내일 내가 8시 출근해서 봐줄게. 아주 미칩니다. 그래서 TSMC가 비행기를 전 세계를 두 댄가 세 댄가를 해가지고 자기네 엔지니어들을 200명인가 300명인가를 통째로 싣고 가서 지금 오퍼레이션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페이는 어떻게 되냐. TSMC의 현지 공장은 본토 공장의 3배 가족들 다 동반. 그래서 1순위는 제가 볼 때는 미국이고 그다음에 아마 미중의 관계가 악화되고 지금 이번에 라이징더 문제가 생기면 중국으로서는 기술을 대만으로부터 받는 건 불가능하면 사람 빼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인력을 대거 빼갈 건데 그 조건에 좋은 근거가 아마도 예전 같았으면 얼마 줘야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미국에 갈 때 3배를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배 이상을 부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벽겸당이 7만 8만 불인데 그 3배를 중국에서 받으면 중국 인당소득 1만 불이니까 구매료로 하면 엄청난 페이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1순위는 미국, 2순위는 중국.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대만 사람들의 거부감도 있을 수 있지만 1949년에 그쪽으로 이주를 했기 때문에 본토에 1949년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2세, 3세들이 중국 본토로 가면 자간할아버지, 큰할아버지, 사촌, 6촌, 8촌들이 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질감이 사실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1순위, 2순위는 아마 미국, 중국일 거고 3순위가 한국일 수 있는데 문제는 한국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중국이 어떻게 14나노 칩을 만들었냐. 그래서 SMIC의 양멍송이라고 하는 사장이 있는데 우리 삼성에서도 근무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삼성에서 근무를 했지만 결국은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만약에 TSMC 엔지니어들이 한국으로 오면 아마 기술 유출, 지재권 유출 이걸로 아마 TSMC가 소송을 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으로 오는 것은 순위를 따진다면 3순위? 그렇게 보십니다. 네. 쭉 말씀을 듣고 봤더니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양안 관계가 갈등이 고조되면서 우리가 기술 유입을 할 수 있는 총매저를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보다는 미국에게 더 우호적인 환경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만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산업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 양안 관계가 갈등이 불거졌을 때 주목해야 될 산업 중에 하나가 저는 해운업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 10대 해운산업 중에서 에버그린을 비롯해서 대만 해운선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양안 관계가 이렇게 계속해서 냉각 기조가 오래되기 시작하면 여러 해운업계에서도 변화의 기조가 일어날 것 같은데 물류라든가 그리고 양안을 기반으로 한 해안선에 대한 여러 가지 분쟁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물동량이 우리는 대만 해업 통해서 오는 것이 빠르고 많죠. 그래서 만약에 대만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만 해업으로 아니면 제1도 오랜선이라고 그러죠. 일본하고 대만하고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 바깥선 그렇게 들어오면 한 30일 정도 더 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물류 코스트는 올라가지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물류가 끊어진다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해운회사들의 경우들은 사실 그게 국적이 있다고 하지만 글로벌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그래서 오히려 해운사들의 문제보다는 해엽의 문제, 지금 홍해처럼 해엽의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이지 아마 해운사의 문제는 조금 다르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하고 대만이 서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전쟁을 하는 것은 미국 대만이 아니고 중국이 미사일 쏘고 비행기 날리고 전함 보내고 하지 대만이 선제공격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둘이 맞상대를 해서 치고 받는 경우도 없고요. 그건 애초부터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것이 해엽의 위험도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겁내는 것보다가는 오히려 남중국해가 문제가 되면 거기에 미군이 개입하게 되고 미국 함대가 들어왔을 때 중국의 물류망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석유의 86%가 말라카협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끊어지는 것이 중국이 더 답답하고 겁나는 상황이지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돌아오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 이후 대만과 중국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단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 광고 뒤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를 어떻게 조망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중국 특집으로 지난 화요일 이철 박사님에 이어서 오늘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향후 미중 양안관계 전망해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다른 시선으로 고민해보는 시각 가져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제 2부에서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24년 들어서 전 세계 증시가 다 반등했습니다. 그런데 딱 주춤하고 있는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인 것 같고 또 하나가 중국 증시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반등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 증시가 이렇게 계속 주춤하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중국의 특징이요. 제가 볼 때는 서비스에 약한 공대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서비스에 약한 공대생의 나라. 그래서 중국의 지금 보택동 이후의 등수평장체면 후진다우 시진핑 주석이 다 공대생이에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제조대국, 세계공장. 그렇기 때문에 오다를 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라인에서 이제 물건 쫙쫙쫙 만들어서 선적에서 돈 버는 그걸로 경제구조가 사실 늘어졌죠.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며칠 전에 GDP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중국의 제조업의 비중이요. 38%밖에 안 돼요. 그리고 서비스업이 55%가 되다 보니까 뭐 그런 거죠. 서비스는 친절해야 되는데 친절은 명령에서 친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 주면 친절해지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체적인 정책의 기조들을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경제관리구조 이것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뀐 것에 대한 아마 경제정책, 지도부의 생각 이것의 과도기가 지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거기서는 혼란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증시라는 것은 실물경제 거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 증시가 지금 최근 3년간 해냈는데요. 이 3년간의 코로나 봉쇄가 중국인들의 소비본능을 잠들게 한 것 아닌가. 그래서 뭐 동네 밖으로, 집 밖으로, 자기 지역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것들이 하루가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이제 한 3년이 지속되면서 그런 이동 본능하고 소비본능이 이제 문제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 크게 상처를 받으면 그 후유증이 오래 가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3년간의 큰 샷을 겪었기 때문에 그 샷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 쓰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돈이 없는 것보다도 내가 돈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그때 이제 더 돈을 안 쓰게 되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글린드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보의 경제야. 그런데 지금 중국은 재미난 건 16일인가요? 리창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 가서 기조연설을 해요. 그런데 기조연설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참 특이한데 신뢰 회복. 신뢰 회복이요?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리창 총리는 다보스 가서 아이아라로 갔다. 국아이아라. 그래서 전 세계가 아니 GDP 성장률의 5.2%가 나왔으면 이건 전 세계에서 인도 다음번에 높은 성장률인데 전 세계가 다 중국 위기다 망한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확신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중국이 지난 4분기에 5%대 연간으로 5.2%라고 하지만 조금 봐야 되는 것은 실질이 5.2%인데 명목은 이게 4.1%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명목하고 실질이 서로 거꾸로 역전해졌을 때 그게 위기라고 보죠. 사람들이 돈 안 쓰는 것. 그게 이제 최근 20년간 보면 한 5번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도 이제 그런 코로나 3년의 상처 효과. 이게 이제 심리가 죽어버린 것. 그게 이제 제일 지금 큰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의 데이터를 보면요. 왜 돈 안 풀고서 이제 2008년에 보면 글로벌 금융이 터졌을 때 원자부 총리가 12%, 6%로 성장률이 떨어지니까 4조 위안을 퍼내가지고 바로 경제를 12% 올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왜 그걸 안 하냐. 그러는데 중국도 했습니다. 거의 GDP의 25% 가까운 돈을 풀었는데 최근 한 1년 사이를 놓고 보면 중국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출이 무지 많이 늘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작년 7월까지 보면 예금이 한 32조. 순승분만 해서 32조까지 늘었는데 32조는 GDP 25%예요. 현금이 이제 이게 실물이나 주식으로 안 가고 은행으로 가서 GDP의 4분의 1이 거기 잠겨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중국 증시가 안 좋고 부동산이 안 좋고 한 것에 이제 이유고. 그래서 앞으로 중국 증시는 돈이 없는 건 아니고 또 이제 뭐 자산 가격도 마찬가지고 이 32조나 되는 GDP 25% 되는 돈이 이게 한 17조대로 언제 떨어지냐. 그런데 최근 한 3, 4개월 동안 그게 떨어져서 한 25조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요. 아직도 한 7조 정도 더 떨어져야 이제 정상 수준으로 내려오는데 아마 그것이 서로 이제 맞아 들어가는 시기가 중국 경제의 어떻게 보면 활력 거기에 있을 것 같고 아마 거기에 모멘텀으로 온다고 하면 아마 중국이 작년 7월이 보면 내수 소비가 상품 소비가 한 1%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보통 중국은 소비가 GDP가 한 6, 7% 하면 소비는 한 12%, 10%로 가야 되는데 이게 1%까지 떨어졌다는 건 그냥 2배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 7월이 아마 중국으로서는 최악이었고. 그래서 8, 9, 10, 11월 달 넉 달 동안 중국 정부가 8월 달에만 해도 제가 세어보니까 정부가 경기 부양식을 28가지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8, 9, 10, 11월 넉 달 동안 거의 폭탄을 벗어요. 그런데 이제 12월 달의 수치가 아직 그렇게 휙 안 올라오죠. 그래서 그것은 정책의 시차가 있지 않습니까? 정책을 냈을 때 바로 그 다음 달에 나면 좋지만 보통 한 3개월, 6개월 정도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금년 1, 4분기 말, 2, 4분기 아마 이때쯤에 그 정책 폭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가 싶고. 그게 이제 중국으로서는 또 정부가 총리부터 세계문에 나가서 말하려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같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짚어주신 중국의 경제 상황이 요즘 주춤한 이유가 크게 3가지로 꼽히는 것 같은데요. 산업구조의 개편 과정에서 있는 지금 과정도 있다. 제조 중심의 국가에서 서비스 중심의 국가로 과도기적으로 변화가 가는 과정에서 주춤한 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수 소비 여력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심리적 기저마저도 조금 변화가 있다 보니 중국 실물 경제가 요즘 주춤한 흐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 내부의 실물적인 변화 흐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요즘 여기저기 외신 내용들을 보면요. 흔히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미중 간의 갈등이 점점 공고화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에 있었던 외화 자금들이 대거 빠져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중국 증시의 부양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국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오히려 반대급으로 요즘 일본 증시가 잘 나가는 이유가 중국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들도 일부 일본으로 흘러오고 하는 흐름들 속에서 있다라는 진단들도 하는데 이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금액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 채권 시장에 중국도 외자가 한 3조 위안 정도 들어와 있고 주식 시장에 한 2조 위안 정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돈이 얼마나 빠졌냐고 하면 한 10% 내외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5천억에서 한 1조 정도 그 정도 5천억 내외 정도가 빠진 건데 지금 중국에 외자가 빠졌다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FDI라고 우리가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인민은행의 자본 계정에서 있는 자본수지 계정에 있는 배자 2당, 이자 배당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 자본수지가 마이너스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중국 상무부가 집계하는 우리가 어떤 그린필드 투자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직접 투자. 이거는 작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줄었고요. 2020년 대비. 그래서 공장 팔아서 떠났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빠져나간 돈들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돈이 일본 증시를 부양할 정도로 가냐.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자산 배분으로 봤을 때 일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돈하고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은 리지널 로케이션을 보면 약간 다르죠. 그래서 감각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국 돈이 빠져서 일본으로 바로 갔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과장이 있다. 일본은 선진국 시장이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는 돈이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못 올라간 주카를 사는 그런 느낌으로 조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중국 엑소더스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통계를 봤었을 땐 아직 그 수치가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며 그리고 일본 증시는 선진국 증시이고 중국 증시는 신흥국 증시이기 때문에 자금의 원천 자체가 구분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부에서도 요즘 중국 증시 걱정은 하는 것 같아요. 인지세를 낮춰준다든가 하는 등의 다양한 증시 부양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증시 부양책을 중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중국 기업이 너무 싸졌어요. 지표상으로 보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싼 주식에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도대체 이 회사들의 주가는 왜 안 올라가는 거죠? 전 세계에서 3년 동안 주가 빠진 유일한 나라가 죽으려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3년 동안 중국이 시지핑의 아젠다 공동 부위로 하는 걸 들고 나오면서 그게 공공의 적으로 삼은 게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가 플랫폼 기업, 세 번째가 사교육 업체 그래서 이게 홍콩이나 미국에 상장된 큰 기업들은 다 거기에 해당이 되고 또 중국 안에서는 부동산 회사가 컸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규제를 하는데 이번에 3년을 내리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불안 또 소비 불안 때문에 돈들이 은행에 모여서 금융시장으로 안 가는 게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상해지장 같은 경우 PER이 8 그러면 전 세계에서 재났죠. 그리고 지금 2800, 2900 정도 인덱스면 이건 2016년 정도의 인덱스예요. 그러나 투자라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심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유동성이고 그다음에 경기인데 지금 총리가 밖으로 나가서 아야를 할 정도로 중국 내부적인 심리. 그러니까 최근 3년간의 무리한 봉쇄가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 많이 다치게 한 그게 컸고 그걸 열게 하는 데는 결국은 결제해지죠. 정부가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풀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외자가 많이 빠지는 이유도 환차손 중국이 6.15에서 7.15까지 한 15% 환율을 절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미중 금리차가 한 1.5에서 2%가 역전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같은 경우는 한 5, 6%가 역만전이 생기니까 채권을 대량 털었는데 재미난 것은 최근 3개월 동안 다시 중국 시장에서 채권 자금은 다시 순위 이후로 전환을 했고요. 주식 시장 자금은 6개월째 아직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자금이 다시 돌아오는 것들을 보면 아마도 멀지 않아 환율이 만약에 지금 달러가 약서를 먹게 되면 한차손이 반대로 먹으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금리차도 역전도 빚 그치고 오히려 내준다고 하면 다시 플러스로 돌아올 가능성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으로 자금이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커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2024년도는 대부분 달러 약세를 전망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위안화도 그에 부합하는 절상 기조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국으로서는 수출을 부양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속한 지난번처럼 그런 절하를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아마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중국도 지금 내수가 좋기 때문에 환율 절상을 통해서 내수의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단계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은 의도적으로라도 절상을 시킬 것이고 또 달러가 약서로 가게 되면 자동으로 위안화는 강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중국 증시가 요즘 주춤한 가장 큰 이유를 세 가지를 꼽아주셨어요. 규제가 최근 3년 동안 연이어 지속되다 보니 중국 증시가 주춤한 요인이 하나 있고 또 경기 불안과 소비 불안 요인이 중첩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중 간의 금리 차이 등등으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주춤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좀 섞여져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슬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참 우리에게는 좀처럼 익숙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 어떻게 소장님은 이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세요? 앞으로 대중국 무역 수지는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반도체가 관건인데요. 반도체가 경기 회복되고 당가 올라가면 우리는 바로 흑자로 돌아설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가 다 털리고 나왔다. 다 퇴출했다. 보복해서 우리가 많이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2022년까지 우리가 79년 수교한 이후로 30년 가까이 흑자를 냈어요. 한 7천억 불 가까이. 그래서 적자를 낸 건 딱 2023년 한 내만 적자를 낸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심하다. 그래서 중국이 끝났다 망했다. 그런 보도나 언론에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변성해서 같이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 상당한 부분은 전부 미국계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재미난 것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냐를 봐야 돼요. 우리는 자동차에서 핸드폰 회사들이 공장 팔고 공장 다 잊어냈고 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하고 핸드폰이 빠졌으면 중국은 끝난 거다. 시장이 그렇게 보는데 문제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공장을 뺐냐. 아니죠. 애플이 중국에서 공장을 뺐냐. 여전히 장사 잘하고 있고 오히려 더 늘리고 있죠. 그리고 중국의 내수가 완전히 죽어서 끝났다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화장품 회사, 음식료 회사들이 어려워진 건 맞는데 문제는 그러면 스타벅스, 올마트, 코카콜라, 백도날드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서 문 닫고 나왔냐. 이런 이야기도 이들은 계속적으로 전폰 돌리고 확장을 하죠. 그래서 정치적인 레토릭하고 기업들의 액션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자동차를 보더라도 그럼 토요다가 문 닫고 나왔냐. BMW, 벤츠, 아우디가 문 닫고 나왔냐. 그것을 한국 기업의 기준으로 중국 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 그래서 중국과의 우리는 경쟁력 측면에서 그걸 좀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최근 우리가 3, 4년 동안 탈중국 거기에 전체적인 기조를 맞췄지만 우리가 볼 때는 탈중국 말고 감중국 해야 되는 천천히 빼도 되는 것. 아직도 장사가 되는데 그렇게 뺄 필요가 있냐. 그리고 중국이 계속 커지는 시장에 대해서는 다시 진중국 해야 되는 전략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로 탈중국 하는 것이 아니라 탈중국, 진중국, 감중국을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중국 시장에 관한 문제는 우리 중소기업이 퇴출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글로벌 기업, 미국 기업의 중심으로 보고 거기에 한국의 경쟁력이 어떠냐 하는 것들을 냉정하게 반성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30년 이익 내다가 한 대 적자가 났으면 적자폭을 대폭으로 줄인다든지 또는 이걸 어떻게 흑자로 바꿀 전략을 생각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거기서 그냥 문 닫고 나오자.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기업들은 여전히 장사 잘하고 있는데 우리만 나왔을 때 우리 기업의 전략, 우리 경쟁력 이걸 어떻게 높일 전략을 지금 정말로 머리 싸매고 좀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너무 한쪽 방향으로 언론이 얘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조금 과하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정말 짚어볼 게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또 이런 전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주로 관전 포인트로 조망하는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부담돼서 우리 기업이 빠져나온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일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스스로 발을 빼거나 적극적인 행보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경쟁력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우리가 절대적인 우위를 상대적으로 점하고 있는 파트지만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그 기타 산업군들 중에 대표적인 주자인 디스플레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중국의 경쟁력이 상당히 많이 쫓아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 스스로가 이제 쉽지 않겠다. 만만하지 않겠다 해서 발뺀 거다. 이런 전망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중국은 축구하고 반도체 빼놓고는 우리 다 다 잘해요. 축구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기술이나 실력은 돈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처절한 반성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한순관계는 제가 볼 때는 한순관계 수명은 한국의 반도체 수명하고 같이 간다. 만약에 반도체에서마저도 우리가 캐첩 당하는 순간에 중국은 우리하고 별 상대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중국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잘하는 걸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반도체를 어떻게 레버리지 걸 건가. 이거 정말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반도체 클러스터 만들고 하지만 지금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20조에서 한 60조씩 국가가 돈을 퍼넣는 보조금 산업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도 얘기를 하지만 AI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AI의 핵심 부품이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전략 무기이고 군수 산업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개 재벌의 수익 사업으로 보는 것은 조금 이제는 지금 시대는 안 맞는 것 같고 오히려 반도체는 국가 대항전인 것 같아요. 거기서 국가가 어떻게 투자를 하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로서는 당분 이래로 전세계도 75% 가까운 점류를 가진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밀리면 안 되는데 지금 미국, 일본, 유럽, 대만, 중국까지가 대대적인 정부 단위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가진 경쟁력을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될 수가 없잖아요. 조금 더 파격이 필요한데 아마 우리 지원책을 보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세금 깎아주는 정도지 보조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66조 원을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기업한테 준다는 것 그것은 미래 경쟁력이자 이것은 군수산업, 안보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4차 산업혁명의 전략물자를 갖고 있으면서 여기서 우리가 실수해서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나 정률을 낮추거나 패권을 놓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정말 우리 후대에 정말로 죄를 짓는 거죠. 네. 소장님 딱 30초 남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옛날과 중국의 관계가 옛날보다 상당히 소원해진 것 같은데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양서는 없고요. 중국과 관계는 우리는 이해관계지 이념의 친구 사상에 동의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한 부부가 계속 관계를 좋게 가져가는 것은 공통의 관심사 자식이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없어서 절절 매는 것이 하나 있고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매개로 해서 중국과의 관계는 아마도 우리가 끊을냐 끊을 수도 없고 또 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제일 굉장히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식 같은 중국은 절절히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제일 잘하고 있고 이걸 갖고서 앞으로 아마 적어도 10년에서 15년 정도는 중국과의 관계는 그걸로 시작이나 끝을 낼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중국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모르는 게 있을 때마다 전병소 소장님 모시고 술 한잔하면서 여쭤보는 그런 사이가 되고 싶은데 너무 바쁘셔서 어쩌다 한번 좋은 거 사드린다고 해야 얼굴 비춰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튼 많은 분들에게 중국에 대한 냉험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전병소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임재범의 비상입니다. 몇 년 동안 중국 증시 투자해서 손해보시거나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중국 증시도 빨리 비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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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